너의 이상형은? 잘생긴 사람. 애인의 이칭은? 아 주만해! 아 주만해! 아 왜 안 해! 왜 안 해! 야 너는 지금 뭐 얘 앞에서 유세또냐? 그러니까! 얘 앞에서 유세또냐? 그러니까! 니가 뭐한 거야? 니가 다 놀리는 거네! 얘는 없는데 짜려서 짜려서 얘기하는데! 귀염둥이! 귀염둥이 있잖아! 아니 뭐 있잖아! 뭐 하는 거야! 네 글자로 해야 하니까 이게! 기린 여친 뭐 이런 거 있잖아! 나와 나와! 자 애들이 방대가 왔다! 아 애들이 방대가 왔다! 애들이 방대가 왔다! 아니 진짜로 이번에는 나 요번에 안 받아주면 나 가만 안 서! 시작! 어리석 장래 희망은? 개그맨이지! 개그맨이지! 와 느렸다! 어리석의 별명은? 바보 멍청! 아들에게 들려주신 자장가는? 사랑해! 우와! 사랑해! 우와! 남자친구 별명은? 자기! 자기! 어릴 때 꿈은? 똥! 맞아! 똥! 맞아! 맞아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건 맞아! 나중에 커서 똥! 나는! 아니! 이건 안 돼! 아니! 이건 안 돼! 내가 어릴 때 꿈이 똥이야! 피디니까 너! 똥은 안 돼요! 너! 얘! 쟤! 개!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나한테 이런 저런 거 해야 되는데 넌 안 돼요!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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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아니야! 뭐야! 하하하하